내가 할게. 네가 너무 안 와서. 영화 보자. 천천히 마셔러 더 지켜줄까? 냉정하게 들릴줄 몰라도 난 아니면 바로 거절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. 내가 신중히 쓰여서 그래. 타서 태워다 줄게. 나는 배려당하는 쪽이 아니라 배려해주는 쪽이 되고 싶어. 재밌어. 너 말하는 거. 어제는 어디서 잤어? 할 거야, 고백. 애매하게 시간 큰 적 없어. 속도가 다른 거지. 나랑 만나볼래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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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